안했는데도 이 정도면 잘한거죠? 네 여러분 선택권을 드릴게요 원투세븐에 영웅이 좋으세요? 아니면 엔시티 드림에 캔디가 좋으세요? 영웅이요? I like 영웅 영웅 I like candy 그러면 캔디 가보도록 할게요 캔디가 약간 귀여운 곡이라서 제가 귀여운 척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? 네 뭐라고요? 당근빴다에요 당근빴다에요?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당근빴다 좋습니다 당근빴다로 귀엽게 가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?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한 번 더 한 번 더 말했지 이제 고추냉던 리더 화이트에 다 같이 널 말했지 이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?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안경에 안경에 난 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그런 말 이외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의문 없이 내게 그냥 나 생각한 거야 의사를 일어나 보니 내 문은 흔들어 어딘게 다가가 난 거야 늘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한 걸 잊히는 날도 더 맛있을 테니까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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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했지 자꾸만 떨어지는 화석 속에 혼자서 윙고윙은 초라하게 갇혀버린 날이 됐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서지만 아직까지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 그렇지만 내 몸 속에 너를 부자할 뻔 나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눈을 알아서 있었지 다 찾았지 던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나는 너를 뒤로 앉아 언제나 네가 돼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그래 넌 내게 더 있까 그래 다른 연인들의 기술을 해 하지만 알지만 너는 너의 뒤에 있으려면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난데 내 마음을 또 외고 있는 건 알아 그래 이제라도 지쳐 저 하늘만 바랄 수 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그래 넌 내 앞에 서있다 너를 어디에 서있다 그래 너 같은 경험인들을 기술으로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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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헬스포의 주인공 날아가보며 내가 널 마음을 이제는 꼭 찾지 못한 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던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껴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앉아 언제만이 앞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껴 준비한 전 너만이 뒤로 앉아 언제만이 앞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하면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네 좋습니다 벌써 45분인데 아 제가 한국 할까요? 아니면 자기소개 할까요? 원하는대로 그러면 46분이 됐으니까 자기소개 잠깐 할게요 언니 그거 언제까지 켜고 있을거에요?